안녕하세요 담베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 지옥의 메달 필살기 메달 6탄 스페셜 세트 제품인데요. 국내에는 안 들어왔고 일본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보여드릴 것도 없고 해서 구입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그 중에서 타라락입니다. 자 타라락 기존에 보던 거랑 생긴 게 좀 다르죠. 예 호골족이고요. 필살기는 공포의 째려보기 사이즈는 137cm인데요. 불량한 태도로 보람을 삼고 있는 나쁜 요괴로 성실한 아이들을 타락시켜서 나쁜 세계로 끌어들인다는 아주 나쁜 질이 나쁜 양아치 같은 요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써있는 게 이제 그 저기 타라락이라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 필살기가 공포의 째려보기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공포의 째려보기라는 글씨가 여기 필살기가 여기 써있는 게 필살기 메달입니다.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타라락 메달 패턴과 동일해가지고요. 소리는 똑같이 나오니까 뭐 들어보긴 들어볼 건데요. 자 이렇게 QR코드는 되어 있는데 요거 찍으시면 일본 홈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별로 필요 없고 일본 이벤트 참여하실 분은 한번 상관해 보시고요. 제로 타입에 넣으시면 당연히 네 요거 필살기 메달도 저기 제로 타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직 못 구했고. 자 한번 저 일본 거에서 소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타라락 소환! 목소리 좀 나쁘게 생겼구나. 자 이번에는 한국보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타라락 호골적 소환! 호골! 호골! 소환! 호골! 호골! 완전 호골! 호골! 타라락! 네놈도 타라락! 그래서 지 혼자 죽지 않고 지 혼자 타락하지 않고 남들도 같이 타락시키는 아주 나쁜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주위 친구들 괜히 뭐 뭐랄까 어울려도 다니면서 괜히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요. 진정한 멋진 사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멋져지게 되는 거니까 너무 남들한테 유지하지 마시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친구들과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